한글자막 by 한효정 5월 초 토요일에 행복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한 바르톨로메오 수녀입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기운이 느껴지는데요. 오는 때와 가는 때에 잘 순응하는 자연의 흐름 앞에서 또 하나를 배우게 되는 시간입니다. 모두들 잘 지내셨죠? 덕분에 잘 지냈고요. 그렇게 계절은 흘러가고 시간은 흘러가는데 수녀님은 약간 역행하는 느낌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그저께 취미탐구생활 why 피부관리편 얘기를 하면서 그 말미에 가장 피부가 좋은 분들이 결국 수녀님들이더라. 있는 그대로 사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안티에이징식으로 피부관리가 잘 되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수녀님을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관리를 안 하는 게 관리입니다. 결국은 그게 정답이었군요. 그럼에도 기초라든지 이런 것도 안 바르십니까? 겨울에는 이제 조금 당기니까 바르는데 여름에는 더워서 안 바르고 저는 개인적으로 물을 좀 좋아하는 편이어서 물? 네. 그래서 농담반 진담반으로 제 자리에 수똥꼭지를 하나 연결해줘야 된다고 그럴 정도로 물을 많이 드시는 게 관리법이군요. 그것도 정말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물을 마신다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우리가 물을 마시듯 꾸준히 마음의 양식도 챙겨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절기상 쳐서 지나갔고 이 정도만 돼도 기운이 한풀 꺾였고 지금 독서의 계절인 가을이 오고 있으니 더 책인 마음의 양식을 챙기면 좋을 것 같은데 더위도 영원하지 않으니까 힘든 것도 영원하지 않을 겁니다. 맞습니다. 또한 지나갈 거라고 생각하면서 좀 희망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함께 기억하고 싶은 이들이 있는데요. 영원하지 않은 것을 기꺼이 내려놓았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얻으신 분들이라고 소개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9월이면 항상 기억해야 할 소중한 그 이름 바로 순교자들입니다. 순교자. 순교자 성월 지금 두 번째 날입니다. 우리 신앙의 밑거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 순교자들의 삶을 기억하고 본받기 위해 노력하는 9월 순교자 성월에 어울리는 주제로 저희가 책을 만나보려고 하는데 보이는 라디오로 보실 수 있고요. 또 100원 들은 문자 샵1053 무려 빵톡으로 참여하시면서 문자로 책 신청도 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책을 준비하셨는지 함께 볼까요? 수녀님. 오늘의 첫 번째 책은 순교자들의 숭고한 사랑과 신앙 이야기 그리고 그를 둘러싼 한국교회의 이야기를 아주 감동적인 필체로 전해 주시는 한수산 작가님의 꽃보다 아름다워라 그 이름입니다. 꽃보다 아름다워라 그 이름. 지금 수녀님 쪽에 있는 책 맞죠? 한수산 요한 크리스토스토모 선생님 이 성함과 세례명을 정말 오랜만에 방송에서 얘기를 하는 듯해요. 2013년에 행복을 여는 아침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꽤 몇 년 동안 성지와 성당을 계속 소개해 주셨거든요. 금요일에 아우성이었죠. 아름다운 우리 성지 아름다운 우리 성당. 참 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소개해 주셨던 그분이 구남도도 쓰시면서 마치 독립운동가처럼 이 책을 내시고 그 이후에 그 얘기들을 남겨주셨는데 영화로까지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기대가 됩니다. 어쨌든. 네. 그래요. 한수산 선생님이 들려주시는 순교자들의 이야기인데요. 한수산 선생님은 사실 그 이름만으로도 명실상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작가로 꼽히시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은 필요 없으시는 분인데요. 그러면 여기까지 할까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 가족들에게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1972년 동아일보 신춘문외로 등단하셨고요. 부초라는 작품을 통해서 소설가로서 위상을 떨치십니다. 부초. 네. 그때 진짜 유명했죠. 맞아요. 그래서 부초라는 책이 안 꽂힌 책꽂이가 없었다고. 맞아요. 맞아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현재 오늘날까지 50여 년의 집필 활동을 하시면서 90여 편의 작품을 펴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글을 쓰고 계십니다. 맞아요. 여전히 쓰십니다. 네. 저도 종종 개인으로 연락을 주고 받거든요. 계신 곳에 어떤 집필하는 곳의 분위기랄까 그런 걸 전해 듣기도 하고 선생님 건강위에 기도도 하게 되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한 크리소스토모. 크리소스토모. 예전에는 요한 금구라고도 했던. 네. 황금잎. 맞습니다. 황금잎이죠. 황금손이기도 하십니다. 그렇네요. 말도 잘하시고. 네. 글도 잘 쓰시고. 신자의 신 얘기. 그리고 또 세례 얘기도 특별하다고요. 승연이. 네.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작가님의 세례 이야기인데요.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자면 선생님은 참 종교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다가 신자의 신 사모님과 결혼하시면서 가톨릭과 인연을 맺게 되시는데요. 정말 다을 듯 말 듯 한수산 피라 사건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세례까지는 그 인연이 이어지지 못하는데요. 예비자 교리 삼수생이라는 딱지를 여행지에서 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살고 계실 때 지인 한 분이 술친구나 하자면서 초대하신 여행지를 함께 가게 되는데요. 누구와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도 모르고 그 여행길을 따라 나서다가 백두산 천지에서 여행의 일행 중에 한 분이셨던 고 이경재 신부님으로부터 요한 크리소스톰우라는 이름으로 1989년 9월 13일 세례를 받으시게 됩니다. 물로서 세례를 주는데 천지물로 주신 겁니까? 천지물로. 세계에서 유일할 것 같아요. 이 신학인문기도 소설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꽃보다 아름다워라 그 이름 이 책에도 사연이 실려 있는데요. 이 책은 약 5년여 동안 저희 월간지 생활성서에 실으셨던 글을 묶어서 만든 책입니다. 여기에는 한국천주교의 형성기에 활약했던 이벽, 이승훈, 강환숙, 황사영, 최양읍, 김대건 등 백사미 성인을 비롯한 순교자들 이야기 그리고 역사의 소용돌이 안에서 견디고 살아내셨던 신앙선조들의 삶과 영성 그리고 작가가 국내외 성질을 순리하면서 느낀 점들이 아주 진솔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네. 그래요. 사실 한쌤은 최양업 신부님 소재로 해서 책을 한번 쓰신 적도 있으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성서 안에서 우리 신앙선조들을 많이 짚어주셨었는데 그런 책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책과 이 책의 차별점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지? 한수한 선생님께서 언젠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당신이 작품 속에 다루고 싶은 인물들의 이야기는 역사와 역사 사이에서 사라진 이들의 이야기. 역사와 역사 사이에서 사라진 이들의 이야기. 그리고 잊혀져간 이들의 이야기. 그리고 정말 찌질한 인생을 살다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무명순교자. 103위 성인까지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그 사람들. 정말 많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 무명순교자를 넘어서서 배교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밀고자였던 김순성의 이야기. 밀고자. 네. 그리고 순교사 속에서 남성 신자에게 가려지지 않고 정말 떳떳하게 여성으로서 한 몫을 다했던 여자 신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정말 불행하게도 성추문으로 고초를 겪으셨던 여항덕 신부님의 이야기. 그리고 소연세자의 이야기 등등 정말 소설 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쓰셨는데요. 그런 이야기들도 참 큰 울림을 주었지만 정말 저에게 참 새로웠던 이야기들은요. 어디에선가 조용히 신앙의 맥을 이어가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였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보통 최고 아니면 최초만을 기억하고 언급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 첫 번째 사제는? 김대건. 두 번째 사제는? 최양업. 그럼 세 번째 사제는? 정은영? 아, 네. 그때 태어났으면 아마 저도 세 번째 사제가 됐을 뻔했는데 제가 시대를 잘못 태어나서. 이렇게 받아주시는군요. 네. 오, 세 번째 사제 되십시오. 네. 다음에 태어나면 꼭. 누굽니까? 궁금합니다. 네. 세 번째 사제 그리고 제가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우리나라 첫 번째 수녀님은 누구셨을까요? 첫 번째 수녀? 네. 저희가 보통은 많이 궁금해하지 않으시는데요. 이 책에는 우리나라 세 번째 신부님이신 강도영 신부님과 첫 번째 수녀님이신 박항월 수녀님의 이야기가 생기게 오십니다. 외국인이에요? 아니요. 박항월? 박항월? 발음이 안 돼서 이럴 수가. 박항월. 발음이 잘 안 될 정도. 네. 그럴 정도의 이름이신 거죠. 네. 박항월? 아, 재밌네요. 세 번째 신부님은 강도영 신부님이시고 첫 번째 수녀님은 박황월 수녀님. 네. 황월. 네. 그러니까요. 박순지 베드로의 세 번째 따님이신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수녀님이 되셨고 글라라라는 세례명으로 수녀원에 입회하셨는데 수도명을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로 받으신 분이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런 우리가 쉽게 궁금해하지 않는 그런 정말 조용히 어디선가 신앙의 맥을 이어가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가 이 책에서 참 흥미로웠고요. 네. 그리고 가장 가슴이 찡했던 이야기는요. 배교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최양업 신부님을 향한 한수상 선생님만의 특별한 시선이었습니다. 좀 특별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일단 최양업 신부님을 한쌤이 대하는 태도가 물론 한 분 한 분 다 특별하게 대하시지만 조금 더 특별하다고 그래야 될까요? 참 애틋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게 좀 느껴졌거든요. 네. 좀 얘기를 해 주시죠. 네. 그래서 보통은 땀의 숨겨자 또는 두 번째 사제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인간 최양업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하지 않는데요. 한수상 선생님께서는 통역이라는 명분으로 에리고노에 오르기 위해 마카오를 먼저 떠나는 김대건 신부님 뒤에 남겨진 최양업 신부님의 외로움과 고독 그리고 서품도 사실 김대건 신부님보다 늦게 하셨잖아요. 약간 남겨진 사람의 이야기.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네요. 네. 남겨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이 책에도 아주 정말 아름답고 가슴 아프게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 최양업 신부님의 고독과 그리고 도대체 무슨 사연이길래 철저히 외면당하고 버림받았을까 참 궁금해하시면서 최양업 신부님에 대한 애틋함을 표현하셨고요. 그리고 그런 한수상 선생님의 시선이 유독 제 가슴 안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책입니다. 그래요. 들어보니까 어벤져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맞아요. 우리의 이야기예요. 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와도 같다. 네. 배교자 밀고자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아니고 세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또 첫 번째 수녀님 뭐 이런 것들까지 황월. 성함 진짜 잊어버릴 수가 없겠네요. 이제. 그래요. 첫 번째 책 순교자들의 뜨거운 사랑과 신앙 이야기 그리고 그걸 둘러싼 한국교회의 이야기를 감동적인 필체로 전해주시는 한수산 요한 크리에소스토모 선생님의 꽃보다 아름다워라 그 이름이었습니다. 순교 그 뒤에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네. 비하인드 스토리. 그렇죠. 그런데 그 순교를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는 어떤 무지개로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가장 그 아름답고 또 분연히 얘기하는 그 신앙의 증거. 네. 그런데 그 너머. 네. 그리고 그 전. 네. 보이지 않는 것들. 뭐 그런 것들 같이 생각하자는 의미로 오버 더 레인보우 준비했습니다. 네. 코니 탈벗의 오버 더 레인보우 함께 드릴게요. 코니 탈벗의 오버 더 레인보우 메인 가사2 에 이후에 буд lif지 않음 계속 버튼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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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책 꽃보다 아름다워라에 이어지는 새로운 책 그 책도 우리가 참 사랑하는 그의 책이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따끈따끈한 신간 아직 나온 지 몇 주 되지 않은 한수산 작가님의 내가 떠난 새벽길입니다 내가 떠난 새벽길 한쌤의 책 기다렸던 책이기도 합니다 저도 우리 작가님 계속 지필하시는 걸 알고 있지만 또 책으로도 계속 잘 나오길 바랬었거든요 시리즈로 이어가는군요 네 특별히 코로나 사태 이후로 한국 가톨릭교회는 참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걸림돌을 디딤돌을 디딤돌을 삼기 위해서는 원촌으로 돌아가 뿌리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 사회적으로 혼란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식별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참 고민이 많이 되는 요즘인데요 다행히 우리보다 먼저 험한 시대를 살다간 순교성인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참 든든합니다 순교성인들에 대한 남다른 체험을 갖고 계시고 누구보다도 진심이신 한수산 선생님의 글이 9월 순교자 성호를 살아가는 행복가족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책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제 쪽에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 보시면 책도 보실 수 있고 제 쪽에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일단 선물로 드릴 겁니다 100원 들은 문자 샵 153으로 성함과 주소 붙여서 참여해 주시고 일부 나의 새벽길 중에서의 일부가 딱 써 있는데 제가 잠깐 읽어도 될까요 네 그분들의 자취를 찾아가는 취재 여행은 언제나 새벽에 나서서 밤 깊어서 돌아오는 일정의 연속이었다 시대의 새벽을 산 사람들 자신 또한 스스로 새벽이었던 그분들을 만나기 위해 나도 언젠가 새벽에 길을 떠나야 했다 그때 내 마음의 새벽을 담고 싶다는 간절함이 만들어낸 글이기도 하다 네 저도 새벽 출근하거든요 맞아요 매일 다니엘도 그렇고 네 새벽형 인간 수연님도 새벽에 성무일도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새벽이 있는 건데 그 새벽을 깨서 일어나는 사람들의 아침이거든요 지금 이 시간도 지금도 지금 7시에서 8시 넘어가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시대의 새벽이라고 했을 때는 정말 신앙선조들이 있었고 맞아요 신앙선조들을 생각을 하면 나의 이 새벽에 드리는 미사나 일상에서의 새벽 시간들이 더 감사해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글로 녹여내시고 또 남겨주셨으니까요 부제가 한수산술래 에세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책도 술래여정을 기록한 책 이미 분명한 거죠 네 맞습니다 신앙의 새벽길을 걸으셨던 세 사람의 술래여정기인데요 일부는 작가가 말하는 나의 새벽길에 대해서 담아내셨고요 특별히 한수산 선생님께서는 중국 여행을 떠나실 때 일부러 새신학생 최양업 김대건 체방제가 떠났던 그 날짜를 택하셔서 떠나셨어요 그래서 그만큼 그분들이 가셨던 그 시간을 그대로 느껴보고 싶어서 그 날짜를 정해서 가실 만큼 마음에 정말 진심을 담으셨고요 그리고 이분은 비록 조선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선종하셨지만 조선교구 초대 교구장이셨던 바루톨로메오 부르게르 주교님의 새벽길 그리고 3부는 한수산 선생님 마음 안에 항상 애틋함으로 남아계시는 최양업 신부님이 걸어가셨던 신앙의 새벽길로 엮어진 책입니다 선생님의 술래 여정기를 읽고 있으면요 마치 170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우리 역시 부르게르 주교님과 최양업 신부님이 걸으셨던 그 새벽길을 함께 걷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투박하고 꾸밈 없는 여정기입니다 그런데 한수산 선생님은 좀 역사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구남도 같은 걸 봐도 그렇고 그 안에서의 어떤 의로움 그걸 잊지 않으시는 거고 그리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특히 소외될 것 같은 사람을 잊지 않으신다는 그런 노력이라고 해야겠죠 자연스럽게 한국천주교회사에 관심을 가지실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또 특별한 이유도 있겠죠 수녀님 맞아요 특별히 한수산 선생님께서는 세례를 아주 갑작스럽게 받으셨잖아요 밑두산에서? 네 비록 예비자교리 삼수라는 그 딱지를 갖고 계시긴 했지만은 갑작스럽게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일본에 사셨기 때문에 특별히 이후에 신앙 재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으셨대요 그런데 당신께서는 교리나 이런 성경 공부나 이런 과정을 밟기 전에 한국천주교회사를 먼저 접하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신앙 선조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의 삶이 너무나 숭고하고 자랑스러워서 당신의 신앙이 이렇게 더 소중하셨다고 그리고 여전히 오늘날까지 새벽 미사를 들으시는데 미사 들으실 때 영성체의 순간이 가장 설레고 떨리시대요 그래서 가끔은 영성체 때 그 가슴 뭉클함으로 눈물까지 흘리신다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우리가 뿌리를 난다면은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한수산 선생님께서 당신의 체험으로 적극 권장하셨던 게 교리나 성경 공부도 좋지만 더불어 한국천주교회사와 그 교회사 안에 살았던 한 분 한 분의 삶의 이야기를 알고 듣는다면 우리의 신앙이 그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한수산 선생님께서 순교사를 쓰기 시작한 사연은요 백두산에서 세례를 주셨던 고 이경재 신부님께서 돌아가신 날 사무미사를 미른의 성지에서 지내시게 되는데요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서 도저히 집으로 돌아가실 수가 없으셨대요 그래서 혼자서 골배마실 성지를 들리시는데요 골배마실 성지에 이렇게 바위에 앉아 있는데 마음 안에서 이경재 신부님께서 살아생전에 하느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탤런트와 소명을 주셨다 탤런트 오늘 저희가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얘기를 했었죠 근데 특별히 너에게는 글을 쓰는 탤런트를 주셨기 때문에 그 글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셨대요 근데 그 순간 마음 안에서 그래 순교사를 쓰자라는 결심이 서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실행에 옮기셨을까요 어땠을까요 네 바로 실행에 옮기십니다 바로 생활성서사에 전화를 하셔서 대뜸 수녀님에게 수녀님 저에게 지면 한 면을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셨대요 근데 수녀님께서 왜 그러냐는 이유도 묻지 않으시고 허락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한수산이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뭐 한수선이나 정은영이나 김지현이나 신우석이나 한수석이나 그런 모르는 사람이라면 안 그랬을 텐데 한쌤이니까 맞아요 이제 묻지 않고 가는 거죠 믿고 가는 한수산인 겁니다 네 맞아요 그랬고요 그래서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10년 동안 한 달에 한 번 성지를 순리하시는데요 성지를 순리하시기 전에 모든 자료를 다 찾아보시고 신앙선조들 한 분 한 분을 가슴에 안고 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한쌤은 이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글을 쓰면 자료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현장체험을 하세요 맞아요 방송도 성지성당을 그냥 찾아서 하신 게 아니라 가세요 다 맞아요 발로 다녀오신 곳이 아니면 안 하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얘기들을 더 해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빛나는 시간들이고 맞아요 진심이 느껴세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103회에 걸친 이 여정기가 한수산의 순교자의 길을 따라 1, 2, 3권으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그 이후에도 계속 가톨릭신문사의 아 최양업이라는 소설도 연재하시고 그렇죠 김수환 추기형님의 이야기를 다룬 용서를 위하여라는 책도 쓰셨는데요 어느 날 그 아 최양업이라는 소설을 연재하실 때 잠시 소설을 놓은 적이 있으셨대요 그런데 그 정능성당에 우연히 가게 됐는데 성당 마당에 있는 성모상이 눈물을 흘리고 계셨대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성모님께 왜 오시냐고 여쭤봤더니 마음 안에서 왜 안 가니? 라고 물으셨대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그 다음 날 바로 중국행 비행기 티켓을 끊어서 최양업 신부님이 가셨던 소팔과자부터 시작해서 9일간의 여정을 하고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서울에 있는 모든 성모상은 눈이 오는 다음 날 꼭 눈물을 흘리신대요 왜냐하면 매연이 가득한 눈이 녹아서 성모상이 눈에 흘러서 눈물자국처럼 그런데 선생님은 그걸 그때 당시에는 모르시고 성모님이 우신다고 느껴서 자신을 위한 표징이다 네 그래서 얼른 중국행 티켓을 끊어서 가시는데 그 9일간의 여정이 최양업 신부님의 이야기를 쓰기 위해서 떠나셨는데 결론은 쓰지 않아야 되겠다로 끝나신대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최양업을 쓰기에는 아직 너무 그분을 모르는구나라는 걸 깨달으셨대요 그래서 잠시 펜을 놓으시는데 그 펜을 올해부터 다시 잡기 시작하셔서 최양업 신부님의 이야기와 부모님들의 이야기 최경환 이성래의 이야기를 시작해서 배교자들의 이야기를 지금 집필 중이십니다 성모님이 다시 가는구나라고 말하시겠네요 네 그러겠네요 시간이 참 오래 걸렸죠 그렇네요 진짜 미세먼지로 인한 오해가 기적처럼 기적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움직였습니다 움직이고 다시 걷게 가는 감사한 일입니다 진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책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한쌤 한수산 요한 크리스 호스토모 작가의 내가 떠난 새벽길 선물로도 드릴 텐데 내가 떠난 새벽길이니까 뭔가 새벽미사 가기 전에 쓰신 건가라는 생각도 드릴 텐데 어떤 이 신앙과 우리 역사의 새벽 그때를 녹여서 같이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의 특징 한 번 더 좀 더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책만의 매력이 있다면요 요즘은 참 편안하고 쉬운 성지순례를 많이 다녀올 수 있잖아요 여건상 사실 싼치하고 순례길도 걷다가 힘들면 막 택시 타시고 그래요 근데 또 이 어떤 몸의 여건상 컨디션상 그럴 수밖에 없는 경우고 그렇게 갖춰져 있는 지금 이 시대가 고마운 건데 맞아요 예전엔 그렇지 않았죠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수산 선생님께서는 반드시 그 쉬운 성지순례를 택하지 않으시고 직접 험한 그 길을 직접 이렇게 당신이 걸어서 가시는데요 예상치 못한 난관과 사고에 부딪히고 또 중국 공안의 감시 때문에 버스에서 내려보지도 못하고 그냥 멀리서만 바라봐야 하는 그런 투박한 여정 그대로를 이 책에 담으셨고요 특별히 책에 실린 사진이 선생님이 직접 찍으신 사진들인데요 정말 처음에 온고를 받아 봤을 때는 사진이 너무 낡고 오래된 느낌이어서 이 사진들을 과연 이 책에 실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책을 편집하면서 알게 됐어요 이 사진은 정말 세련된 사진은 이 글에 어울리지 않는구나 그래서 오래된 느낌 그대로를 보존한 이 사진을 그대로 실으면서 이 책을 편집하면서 느꼈던 건 하느님께서 참 한수한 선생님을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이 책을 읽고 있으면은 마치 비포장 도로를 달리는 낡은 관광버스 안에서 선생님 옆자리에 앉아서 이 여정을 함께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아주 투박한 여정기 그게 이 책의 매력입니다 예전에 아름다운 우리 성지 아름다운 우리 성당 할 때도 한쌤이 사진을 다 보내주셨는데 그게 사진작가의 사진은 아니죠 맞아요 솔직히 말하면 약간 좀 나이가 있는 삼촌이 찍어서 지현아 여기 예쁘다 했던데 예쁘다고 맞아요 근데 글과 어우러지는 사진이니까 글과 어울리는 사진이니까 훨씬 더 감동적이더라고요 맞아요 뜨끈해지는 게 있습니다 맞아요 아마 그걸 책에서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성지 순례는 순례 어디까지 가봤니라는 코너에서 여러 번 강조했던 게 우리가 성지를 가는 게 아니라 성지가 우리를 선택하는 맞아요 하느님이 허락해 주셔야 갈 수 있는 초대해 주셔야 갈 수 있는 게 순례다라는 그 본류를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맞아요 한쌤을 자꾸 부르시니까 한쌤이 거기에 응하셔서 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좀 잘 가꿔진 조성된 성당의 관광 절반으로 해서 가는 것보다 다시 그 시작을 떠올리면서 좀 어렵더라도 가는 그 순례길 그 시작을 생각하게 되는군요 맞아요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특별히 지금 성지 순례를 간다 한들 그때 사셨던 성인들이 사셨던 그 상황은 너무나 많이 변해서 발견할 수가 없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생전의 자체가 남아있지 않는 그곳으로 가신 이유는 바로 그분들이 거기에 사셨을 당시에 느끼셨을 바람, 햇볕, 물소리, 새소리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새소리, 물소리를 들으면서 그분들이 아 부르길 주교님도 치앙업 신부님도 저 소리를 들으셨겠구나 저 햇볕을 맞으셨겠구나 저 새소리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이렇게 마음을 겹쳐놓으시기 위해서 가신대요 그러면 성지 순례의 기쁨이 두 배, 세 배가 돼서 너무나 행복해진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정말 세월의 강을 건너서 그분들과 우리를 연결시켜주고 있다는 그런 마음이라고 말씀하셨고 특별히 성지 순례를 갈 때는 순교자를 가슴에 품고 가라고 저희에게 당부하셨는데요 성지를 가면서 그분을 떠올리고 또 그 순교자와 하나가 되려는 마음으로 성지를 간다면 성지 순례가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 순교자를 가슴에 안고 간다면 돌아올 때쯤이면 그분이 마음에서 아주 커져 있고 어느새 우리 삶이 한 조각이 되어 있는 체험을 할 거라고 이 책에서 당부하십니다 그러네요 반드시 어려운 성지 순례, 톱박한 성지 순례를 가시기를 권하고 계십니다 마음의 성인 한 명 정도는 품고 가시라고 품고 가고 성지를 대표할 수 있는 성인보다는 그 옆에 옆에 써 있는 분 그렇게 좀 안고 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게 한 쌩이 바라시는 바 아닐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솔례라고 치면 김대건 신부님 당연히 김대건 신부님이지만 김대건 신부님과 함께 기억해야 될 김재준이냐시오 맞아요 아버지라든지 그럼 우리가 잊을 수 있는 사람들을 조금 더 마음에 담고 가면 한 쌩이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황월 수녀님 같아요 또 또 그만 좀 할게요 그만 좀 해라라고 우리 PD가 또 황월 수녀님의 아버지 박순집 베드로와 어머니 인바르바라를 함께 기억한다면 멋진 성지 순례가 되겠죠 아주 지혜롭게 받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정은영 수녀님 그래요 오늘 같은 듯 다른 두 권 같은 참 우리가 사랑하는 한수산 쌤의 책을 만났습니다 특히 우리가 선물로 드릴 책은 우리 따끈따끈한 신간입니다 내가 떠난 새벽길 드릴 테니까 문자로 참여해 주시고요 마무리할 시간 다 됐네요 네 아쉽습니다 벌써 이렇게 시간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행복을 여는 아침 시계는 참 이렇게 늘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놓치지 않고 틈새 광고 뭡니까 지난달에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서울시가 후원하고 평화방송과 생활성서가 함께 준비한 행복한 북콘서트가 열립니다 제가 강석진 신부님과 했었던 행복한 북콘서트 시리즈로 이어지는군요 네 벌써 다음주에 명동 1898 광장에서 열리는데요 김도연 신부님과 김혁태 신부님을 모시고 함께합니다 김도연 신부님 김혁태 신부님 진행은 저희 오수진 아가타 네 오수진 아가타 아나운서님 해주시고요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기상캐스터 저희 행복가족이기도 하고 네 제가 사랑하는 또 아가타죠 네 온플러스원으로 올해 40주년을 맞이한 생활성서사의 발자취를 한눈으로 볼 수 있는 전시회와 다양한 체험부스도 마련되어 있으니 일부로 네 준비되어 있죠 네 오셔서 꼭 축하도 해주시고 함께 즐거운 시간 가져주시길 바라면서 행복가족 모두를 초대하고 싶습니다 박수 네 일단 축하의 박수입니다 네 40주년 네 의미가 있습니다 당장 다음주 금요일이죠 네 9월 8일 금요일 오후 4시부터 이어지는 북콘서트 즐겨주시고요 체험부스까지 즐기고 그 이후에 오수지 나가타 진행 김도현 신부님 김혁태 신부님 네 그 과학과 신앙 얘기하는 과학시대에도 신앙은 필요한가라는 책과 죽음 부활 영원한 생명 바로 알기 로핑크 신부님의 책 두 권으로 북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카르트 로핑크 네 네 네 맞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면 좋을까요 네 생활성사사 홈페이지나 전화 02-945-5985에서 7번까지로 문의하시고 신청하실 수 있고요 네 기념품과 다양한 상품도 준비되어 있으니 꼭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하겠습니다 눈도 마음도 풍요로워지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저도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전화 02-945-5985에서 7번 근데 주말이라 네 전화가 좀 어려워서 지금 들으시는 분은 아마 홈페이지 네 홈페이지 보신 다음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청곡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아쉽지만 우리는 정말 알게 모르게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지금의 나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믿고 노력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이 은총이고 거저받은 선물인데요 소중한 신앙유산을 물려주신 순교성인들께 감사드리면서 부끄럽지 않은 신앙인으로 살아갈 9월 되시길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순교성인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신청할 곡은 꽃이라는 곡입니다 아 생활성가 네 생활성가 꽃 당신이 가신길 그쵸 음이 좀 달랐던 것 같은데 아 저 음치예요 음맹이에요 음맹 음악을 잘 몰라요 아 진짜 매력이 뿜뿜입니다 정말 네 그래요 생활성가 꽃 나희에선 요세피나의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들려드리면서 생활성서사의 매력덩어리 우리 정은영 바르톨로메아 너 박황오를 놀리시더니 마지막에 마무리를 발음이 꼬이시군요 이래서 끝까지 깨어있어야 되고 맞습니다 너무 놀리면 안 됩니다 정은영 바르톨로메오 순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순여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